오늘은 조경관리 공원관리를 나왔는데요 오늘 전지할 나무는 스트로브 잣나무 전지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 스트로브 잣나무는 차폐용으로 가림막이용으로 많이 식재를 하는데요 상록수로서 푸르름을 갖고 있어서 좋긴 하죠 가림막으로 근데 여기는 공원이라 차폐용으로 심었던 스트로브 잣나무를 소나무처럼 조형으로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도장지들을 제거하고 안에 쩌들어있는 가지들을 솎아내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니 나무가 되게 보기가 좋거든요 기본 전지는 소나무 전지와 동일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송했던 가지들을 솎아내면 사이사이 통풍과 채광이 잘 들어가고 일단 보기도 나무가 시원하게 보이기 때문에 괜찮죠 여기 스트로브 잣나무 밑에 반송을 심다보니까 연산형들하고 너무 그늘이 돼가지고 나무를 솎아내기 가지치기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오늘로 4일째인데 할 일들이 되게 많네요 꾸준하게 일상을 기록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많이 깔끔해요 완전 봄날이에요 청명한 푸르른 하늘과 더불어 날씨가 참 좋네요 틈틈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네요 산책을 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봄날입니다 아예 나머지 잔재물 치울 일이 걱정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오늘도 하루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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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